의회 예산 삭감으로 진통을 겪었던 여수 통합 현충탑 건립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종 부지 선정은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통합 현충탑 건립 사업의 과제를 송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6년 조성된 여수 자산공원 현충탑. 30여 년이 지나면서 장마철이면 누수가 발생해 봉안시설의 훼손 정도가 심한 상태입니다. 선원동의 현충탑도 사정은 마찬가지. 좁은 도로에 주차시설이 없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대형버스 진입이 힘들어 국가유공자 참배 행사나 호국보훈술례를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렇다 보니 여수시 보훈단체는 지난 2020년부터 통합 현충탑 건립을 추진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두 차례 예산 삭감 끝에 통합 현충탑 건립 연구 용역비를 통과시켰습니다. 마침내 통합 현충탑 건립 사업이 첫 발을 떼자 보훈단체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업의 과제는 대상지 선정. 보훈단체가 요구하는 곳은 높은 접근성을 가진 제3의 장소 이순신공원입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4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되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 대상지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합 현충탑 규모와 설계 등을 확정짓고 내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이 통합된 뒤 방치됐던 현충시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새로운 공간이 어느 곳에 조성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아영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